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온이가 특별히 또 출연을 해줬는데요 가온아 네 반응이 반응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직장인 대학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과연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다니기 좋은 대학 컨텐츠로 사이버대학, 방통대, 학점은행제 이렇게 세가지를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시는 센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세가지가 어떤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방송통신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원격교육기관이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다 입학이 가능하죠 거기다 원격대학 중에서는 국내 최상위 인지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인 만큼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입학 후에 중독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입학생 대비해서 졸업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것도 그럴게 최초인 만큼 아무래도 서울대 원격 기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립 원격교육기관인데 사립인 만큼 등록금은 비싸지만 장학제도는 여전히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사이버대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이 될 뿐 2년 4년 정규기간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면서 사이버대학 총장 명의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수강도 해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기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편이지만 다양한 전공을 공부 목적으로 한다면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점은행제인데 평생교육 지능을 위해 세워진 제도이며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정규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격교육원 강의 이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죠 다양한 방법 중에 독학사 학점인정 자격증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치 게임 퀘스트를 깨듯이 하나하나 이수를 할 때마다 경험치를 얻는다 학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장 명의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 가지 다 장단점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말씀드리기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난이도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이버대학교는 시험을 볼 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여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 크게 다가오는데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등록금이 너무 아깝죠 수업을 듣는 환경이나 들어가는 부분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지만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교,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다 수업을 들어본 경험으로는 제일 시험 답을 잘 찾고 잘 맞출 수 있는 건 학점은행제라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학점은행제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는 달리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공인데 방송통신대는 21년 1학기 기준 총 22개의 전공을 모집했었고 사이버대학교는 대학마다 마찬가지로 상의하기 때문에 각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 학점은행제는 100여 개의 전공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학점은행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수업이 열려있는 전공은 한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 온라인으로 모두 다 끝낼 수 있는 전공은 사회복지학, 아동학,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있답니다 이 외적인 전공을 이용하시려면 전에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자퇴를 했던 학점을 학위과정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시간제 수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제가 어떤 건지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둔 게 있으니까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다음은 비용인데 비용적으로 본다면 방통대가 압승입니다 반대로 압승을 하는 학교는 사이버대학교고요 설명하자면 방통대가 학원비 수준의 학비를 가지고 있고 사이버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의 금액보단 작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 치고는 비싼 건데 강의실 대여나 교수님 초빙 한 걸로 돌려가면서 강의를 한 것 치고는 비싸죠 학기당 거의 200에서 300 정도가 들어가고 입학료도 따로 받습니다 입학료는 보통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장학금 군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던데 무료로 사이버대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사이버대학교로 가시는 게 좋으십니다 비용에 대한 극과 극을 말씀드렸는데 중간 정도 쯤에 있는 게 학점은행제입니다 물론 할인을 해준다는 곳도 많기도 하고 엄청 싼 느낌을 풍기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기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왜냐하면 딱 이렇다 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립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점은행제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하시면 비용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다음은 소요기간과 졸업장 발급인데 사이버대학교와 방통대는 정규 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방통대는 4년제만 가능하다 보니까 졸업기간이 4년이 걸리는데 사이버대학교는 전문대 과정도 있어서 2년제와 4년제 둘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 다 총장 명의 졸업장이 발급이 되는 것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졸업장을 받는 건데 정규라고 하니까 조금 더 끌릴 수도 있고 졸업장 명의도 총장이 되다 보니 단순히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버대학교와 방통대 중 원하는 학과로 입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용과 난이도를 떠나서요 자 그럼 학점은행제인데 정규 기간이 2년제와 4년제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 안에 맞게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지만 말도 안 되게 막 3개월, 6개월 이 정도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할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몬스터를 죽이고 경험치를 얻듯이 자격증을 따고 독학사를 합격해서 학점을 얻어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단축되는 만큼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당히만 사이버대학교나 방송대처럼 공부를 하신다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긴 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취업 또는 진급을 희망할 때 학위별로 효력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학위 자체에 효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말씀드리자면 대기업 기준으로는 그냥 일반 대학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소기업은 사이버대학교와 방통대가 아주 조금 더 인정이 되고 학점은행제가 인정이 덜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이버대학교, 방송대학교, 학점은행제 모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음...하지만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건 중소기업 이상인데 학점은행제가 제일 이수하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적당한데 효력 인정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덜하다면 하고자 하는 욕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편입인데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편입 조건을 갖추고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로 3학년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일반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점은행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편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빠르게 편입 조건을 갖춰서 3학년으로 편입한다면 기간을 단축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준비하고 원하는 총장 명의의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차피 편입할 거라면 굳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편입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효력이 필요 없는 곳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편입과 같이 간호대학을 진학하시려는 분들도 대졸자 전형이라는 것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대 졸업장을 빨리 쉽게 따서 간호대학 입학으로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기가 필요하니 승무원 지원을 위해서 하는 분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 기사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하나의 대학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활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엔 어떤 것이 더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